여긴 들어갈 수가 없는 데고 왠지 느낌이 저희가 보스몸인 것 같은데 가봅시다 어 얘가 중간 몹이죠 야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게 중간모 이게 중간모 쓰겠죠 느낌이 아니 쟤미니아가 맞아 일단 가봅시다 여기를 아 쟤를 물리쳐야 되네 누가 쐰거야? 아 얘가 쐰거야? 얘가 쐰거네 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현타온다 올라갑시다 아 진짜 큰일났네 어 내꺼 저기있다 나 저거부터 먹고 튀자 으이 워거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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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튀어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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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 가자 싸우지마 쳐쳐 쳐 됐다 오 뭐야 간지 멋있는데 아 추적 리전함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적을 향해 추적할 수 있다 회피 회피를 사용할 수 있다 적을 끌어오거나 와이어 추적 후 리전함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연계공개 발성한다 아 이것도 때리면서 이것도 방법인것 같네 내가 보기에는 이걸 사용하라는것 같은데 근데 저 멀리 있는 이유가 그런것 같아요 으아 와 뭐야 이게 되나? 한번 해볼까요 오 오 근데 아니 오케이 오케이 됐다 와우 오우 시원시원합니다 됐다 됐다 가자 아 통과했어 아 잠시만 아 너무 두근두근거리는데 여기 누가 있어 오 오 오 오 뭐야 아 이거 산넘아 산인데 와 이게 뭐야 산넘아 산인데 아 약간 좀 나 좀 현타왔어 뭐야 아홉시다 아 근데 안쪽에 주져가지고 애고 또 반 반띵 날텐데 아 어딨어 뭐야 왜 안나와 아 얘는 한번 죽이면 끝나는것 같은데 아 얘는 한번 죽이면 끝나는가봐요 엽 아 어어 아 아 야 뭐해 아 너무 저어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끝인가봐 와 숨겨 깜짝 났어 밖에 있는건가 안에 있는건가 어어어 안돼 야 떨어져 죽인거 처음이야 아 다시 가봅시다 근데 저건 또 어디 어디로 떨어진거지 저거 떨어진걸 찾아야되는데 어디에 떨어진거야 또 저거 찾아 삼말려야돼 저건 어디다 떨어져있을까요 아니 너무 얼특이 없는거 아닌가 참 설마 저거 안쪽이야 아닌데 어디야 저거 삼촌을 포기해야되나 아니 어딘지 알아야지 뭐 찾으러 가든 할텐데 어딘지 알아야지 뭐 어디에 떨어진거지 다시 백해야되나 저거 버릴수는 없잖아 삼촌인데 스킬 하나를 찍을 수 있는건데 다른쪽으로 가야되나봐요 아 안돼 얼특이 없네 어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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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갈 수 있는데나 없거든요 내꺼 열심히 모았는데 떨어져 죽어가지고 아이고 설마 보스몸 또있나 아 아 진짜 쟤는 한번 딱 죽으면 안나오네 게이덕 아 저기있네 아야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내가 맞은거 같애 와 얘 왜이렇게 세 내 가다 어 낙이 낙 이거 뭐야 낙상사 이것도 얼특이 없네 어 틀려나요 아 아니 저거 와 추척하네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점점 더 몬스터디 점점 더 세지 근데 오 오 야 저건 아니지 愿 아 아 아 아 아 아 감전당했어 대박 나 왜 또 죽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? 여기로 가? 가다가 와 쟤 뭐야? 보스인데? 아 놔 다시 백해봅시다 보스다 대풀 보스다 중간 보스인 것 같아요 근데 나 여기 오면 안 돼서 회복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도 없거든요? 다시 백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스펙업을 하고 올게요 어어 오케이 오케이 열었다 오케이 보스 보스 몫까지 열었다 보스입니다 아 스펙업을 좀 해볼까요? 스펙업을 좀 하고 가는 것 같아 어 크라커한테 다시 왔어요 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레벨업 엄청 많이 할 수 있나보네 이제 뭐야 아 여기 연습하는 공간이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 연습하는 공간이 곳곳에 있네요 일단 다시 가봅시다 아 보스까지 얼추 이렇게 뚫어놨으니까 한번 가볼까요? 보스한테 아 멋있긴 하네 와 하늘 봐 멋있긴 하네요 이걸 누르고 가봅시다 이쪽으로 왔나? 어디 쪽으로 왔는데 보스? 어디 쪽으로 왔을까요? 어디 쪽으로 왔을까요? 어디 쪽으로 왔을까요? 어디 쪽으로 왔을까요?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다 저거 이건 것 같은데? 아 야 어디지 보스가? 여긴가? 여긴가? 아 여깄다 여깄다 보스한테 바로 가볼까요? 보스가 어떤 느낌인지 맛만 보고 옵시다 근데 아무래도 레벨업이 좀 하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와 아 야 으잉 아니 쟤 왠지 중간 보스 느낌 나 약간 느낌 중간 보스 느낌 나거든요 모르겠어 중간 보스 보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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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이 안 와 와 여긴가? 길을 못 찾고 있어 이쪽에 어딘가 있었는데 어 뭐야 와 어 뭐야 아 뭐야 저기로 가는 방법이 따로 있을텐데 모르겠네 저기로 가는 방법이 따로 있을텐데 모르겠네 저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잠업들도 완전 세게 세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저기로 가면 갈수록 저기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와우 아 안돼 별의 조화 도대체 뭐야 아 아 나 진짜 아니 막았잖아 막았잖아 짱 허가난다 옆에 위에 있는 거 뭐야 저게 보스 몹인가 와 아 아니 진짜 왜 저게 저게 때리는 보스 몹이야? 뭐야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